쟤 누구야? 어 엘리야? 어 엘리 아니야? 뭐야 힌트 요청이야 뭐야? 힌트 요청이야? 왜 이래? 형 이 엘리야 왜 이래? 힌트 요청이야 왜 이래? 어 엘리야 어휴 깜짝이야 갑자기 얘가 오늘 게스트인데 내가 지금까지 몰라봤나 했네 어 잘 지냈어? 어휴 오늘 촬영이구나 히어 스타일이 많이 바뀌셨네 아 저거 잘 보고 있어 엘리야야 촬영 잘해? 네 감사합니다 너무 사람이 많다 가요 파이팅 하세요 어 그럼 엘리야야 뭐 하나 부탁해도 되겠니? 뭐 하나 부탁할게 이리 와봐 뭐 하나 부탁할게 지금 저기 경비실 있지? 거기 쓰레기통에 보면 네 되게 떨리는데 쓰레기통에 이런 가방이 있어 네 거기 보면 전소민 거거든 네 여기에 개구리 스티커 있어 그것만 떼다줘 진짜요? 저 진짜 열심히 해 진짜야 진짜 해줘 지기까지 이룰 수 있는 중대사건인데 아 엘리야 빨리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엘리야 빨리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엘리야 빨리 이러면 안 되는데 너 왜 그래? 뭐해 거기서? 아니요 아니요 뭐해 거기서? 아니요 아니요 아 쓰레기통을 왜 뒤져? 아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돼요 저 개인 업무에요 개는 뭐 쓰레기통은 뭐야 뭐야? 어 뭐야 얘 왜 여기 있어? 뭐야 어디서 왔어? 여기 어디서 왔어? 얘네 줘봐 줘봐 누군데 이거? 송민이 거 줘봐 저거 어때? 언니 가져갔나 형 아 형 나 봐 아 형 아 형 아 형 아 형 아 형 오케이 됐어 빨리 해 고마워 진짜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네가 큰일 너무 고마워 파이팅 고마워 고마워 어 됐어 이즈 고마워 고맙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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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